간식 게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식 게임 청하 청하 붕청하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아 이거 좋아. 좋아 좋아. 노래방 반주 퀴즈. 퀴즈. 노래방 반주가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노래가 뭔지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정확한 건 가수와 본명입니다. 아 그게 너무 좋아요. 그게 헷갈려. 첫 번째 문제. 음악. 스톱. 혜리. 스톱. 혜리. 이승기 나랑 결혼해줄래? 지혜. 실패. 지혜. 지혜. 이승기. 결혼해줄래. 아 이거 맞았다. 정답. 정답. 가사가 나랑 결혼해줄래야지. 결혼해줄래. 정답. 노란 은혜. 안무와 함께. 안무와 함께. 헐. 헐. 헐 헐 헐. 헐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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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리! 혜리, 스톱! 혜리! 이효리! 뱃걸! 정답! 그렇지! 나도 웬만하면 이기는데! 다음 문제! 동협신에게 바치는 음악입니다. 왔다, 왔어. 음악! 줬어요! 정답! 러비! 신! 러비! 러비! 신! 러비 빨랐어, 라비! 라비야, 먼저 키워줄게. 라비야 빨랐어. 이거 어쩌다가 그거 아닌가? 가수, 가수! 가수와 제목! 너랑 완전 너랑 넣을 거야, 이거 사실. 송골! 어? 맞아, 맞아. 송골... 송골 뭔데? 송골라. 송골라 아닌데? 송골라!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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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진짜요? 야, 딘딘 무섭다. 이 자리를! 야, 딘딘! 너무 방심하고 있었어. 송골라! 아, 송골 왜? 어쩌다 마주친? 송골 왜? 어쩌다 마주친? 송골 왜? 어, 송골 왜? 어쩌다 마주친? 그대!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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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옛날 거 같은데? 옛날 것 같은데? 옛날 것 같은데? 옛날 것 같은데? 옛날 것 같은데? 이건 뭐야? DRB? 아하! 그거래! 저처럼 어디서 봤는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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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자, 자! 안무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답 안 나와요! 이게 뭐야? 어떻게 봐. 어, 어... 어, 어! 문자가 신경쓰어! 쥬кий property, 쥬리 consulting tenth leeo is, fi-o! 어! 어! 문자가 신경쓰여! 피오! 피오! 스톱! 피오! 문자가 신경쓰여! 지금 문자가 신경쓰여! 문자가 신경쓰여! 가사 맞추는 거 아닙니다! 노래 제목 맞춰야 돼요! 피오! 자, 람이 뭐라고? 람 말고 다른 데서 쳐다봐! 문자가 신경쓰였는데? 자, 문자가 신경쓰여! 문자가 신경쓰여! 왜 신경쓰이더라? 문자가 신경쓰여! 자, 문자가 신경쓰여! 아니, 이거야! 지금 어떻게 자고 있어! 지금 어떻게 자고 있냐고! 이거 다 줬어! 다 줬어! 다 줬어! 기대자고 있지! 기대서! 오, 기대해?! 아유! 넉스 대이! 기대해! 헐스데이! 헐스데이! 기대해 아니야? 헐스데이! 아유! 아유! 신! 기대해! 기대해! 헐스데이! 기대해! 정답! 아유!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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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엽! 정답! 이게 제목이 기대해! 퓨어 아쉽습니다. 가수 이름을 얘기 안 했어요. 음악! 켜스!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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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알아! 아이야! 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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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 모르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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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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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비! 아이비! 정답은? 우리는 다 아는데! 출발! 녹살! 그럼! 렉시! 진짜! 왔어! 아! 이게 또 버섯 품종도 있고! 아! 애송이! 아! 춤까지 봅니다! 맞아? 춤을 본다고요? 이거 춤을 춰요, 여기서? 음악! 주세요! 충답! 아! 어떻게 치셨더라? 게임! 그대로 갑니다! 음악! 주세요! 어! 넉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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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슈퍼주니어! 로꾸꺼! 실패! 어? 실패! 아니요? 해리! 슈퍼주니어 T! 로꾸꺼! 정답! 야, 이거 어떻게 마칠냐! 아! 슈퍼주니어! 두마바구 야, 그만 가 그만 가 그만하고 가라잖아, 그만하고 가라고 여러분 춤추기 딱 좋은 음악으로 준비해놨습니다 춤추기 딱 좋은 음악 춤추기 딱 좋은 음악 어? 어? 아! 이게 뭔데, 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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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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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시작! 우리도 시작! 박진영! 오! 잠깐만, 혼자. 이 노래가 되게 오해가 많아. 실패! 음악! 오해! 대박! 아! 아! 비어! UV! 아! 이태원 프리덤! 무시한다! 반갑습니다! 세육수 도와주세요! 에이! 자, 도와줘! 도와줘! 유세윤 씨 도와주세요! 헤이! 나온다, 나온다! 헤이! 오! 오케이! 오! 오! 이걸 모르겠니! 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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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오! 이거 모르겠다, 저희! 모르겠다. 에이! 이거 보세요? 이거 바로 하나. 따라라라. 맞아요! 너는 모르겠다. 아니야? 다 몰라? 신체 일부와 닮은 이름이고요. 얼굴 두 개의 백작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신체 부위랑? 진짜 점 하나 차이, 점. 맞아, 맞아. 초성가입니다. ㅈ, ㅅ, ㄹ. 정수리? 제목은요? 아, 이름이 정수리요? 제목은요? 거의 다 왔어. 라위. 정수리의 제목은.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확장대속. 체배! 정수리의 확장대속. 자, 40% 정답. 거의 다 왔는데. 40% 정답. 라위. 정수리의. 정수리의. 야, 아니라고. 아수라. 아수라. 제발. 정수리 아니야. 갑니다. 아수라, 아수라 백작이라고. 아수라, 아수라. 제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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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머리와 관련된 이름. 소머리? 소머리. 박혜지인데? 박혜지라고? 박혜지 아니야? 고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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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록이 수지원옵이잖아. 고등록이 수지원옵이잖아. 플라이트도 스카이. 플라이트도 스카이. 플라이트도 스카이. 야, 너나. 플라이트도 스카이구나. 야, 너나. 아무래도 안 되겠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어? 어? 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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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리. 제목, 제목, 제목. 제목. 화니. 어? 99% 실패! 우와! 99%! 라비. 99%! 야, 나 최근에 볼 게임이 제일 재밌다. 99%! 이거예요, 라비. 이거예요, 라비. 이거예요, 라비. 정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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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제목은? 화니. 실패! 멕살! 멕살! 종소리. 종소리, 종소리. 실패! 얘는 진짜 또따이다. 신체 부위라고 그랬어. 성격하시겠다. 좀, 좀, 좀 비슷한 거라고 그랬어. 그치. 도. 레. 아까, 아까. 99%! 라비. 김수로, 김수로. 정수라. 정수라. 제목은요? 환희.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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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래. 본인이 알고 있는. 아까 덤블링, 덤블링도! 와! 파이팅!